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약 6년째 대한민국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학교 통일교육 강사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여 회, 적게는 수십 회에서 다양한 학교 학생들의 질문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혹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를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궁금해하는 문제, 탈북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요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탈북하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정원에서 어떤 걸 질문을 해요?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다고요. 또한 그러면 탈북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지방별로 제가 이제 전국구다 보니까 전국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연천에서 연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일부 소속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가서 탈북민들 탈북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 4천명의 탈북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위험한가? 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다양하게 정말 많은 경험담, 체험담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험담과 체험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할 때 위험한 것. 탈북할 때. 탈북할 때는 우리가 두만강을 건널 때 사품치는 두만강을.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열차고 정말 이렇게 아슬슬했던 그런 순간은 좋습니다. 참 미안하게도. 그래서 댓글에도 보게 되면 저렇게 위험하지도 않았고 저렇게 정말 아등바등하게 살지도 않은 애들은 좀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종관 기대를 받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지만서도 지금 한국에서 정말로 많이 어려우면서도 또한 기쁘면서도 감사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따라서도 됩니다. 여러분. 그 걱정의 끈을 꽉 비끌어 매십시오. 정첨 좀 잘해주십시오. 시작에만 듣지 말고 마무리 중간까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답을 드려도 늦지 않으니까 시작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도. 자 저 같은 경우는요. 1차적으로. 탈북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잡고 굳게 결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 탈북이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또한 북한이 나빠서 저놈의 나라에 보니까 나쁜 나라였다. 인민들을 차지하고 탄압하고 독재를 실시하고 이래서 탈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결혼을 하라 그러지. 더는 붙어있을 것도 없지. 아무튼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아무튼 북한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이렇게 막 아무튼 조직 생활이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탈북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다 가다 보니까 탈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망가를 건너게 되었고 와서 보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돈을 줘요. 일단.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 사회주권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똑같이 내 능력이 열이고 제 능력이 반토막이어도 똑같이 나누기를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저는 싫어요. 이런 게. 일단은 공평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열흘 일을 하게 되면 다섯을 줘도 좋으니까 그래도 주는 그런 분배 제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탈북할 때 그 위험을 그렇게 몰랐어요. 자, 이 탈북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1차 탈북은 바로 북한에서 넘어올 때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 개의 나라를 격려를 하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막 이런 동남아 국가들을 오면서 그 다음에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의 위험성이 좀 더 강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했던 순간이요? 아, 정말 위험했죠. 그때는 제가 무슨 진짜 이게 아, 여기 외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이게 찍고 여기다가 그게까지 넣었어요. 딱 물게 되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진짜 죽어요. 이거 구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돈만 주면 다 사는 나라니까 그거에 전기곤봉 이렇게 해서 딱 되게 되면 여기가 아마 바베큐처럼 따다닥 타버릴 거예요. 전기곤봉에, 뭐 카레 뭐에 다 가지고 있을 거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안 가겠다고. 다시 이제 북한에 가야 될 상황이 온다면 안 갈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러고 떠난 길이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물론 지금은 두만강 압록강 건너는 일이 되게 힘들었는데 제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두만강 건널 때보다 메콩강 건널 때가 더 험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진짜 숨죽이고 12시간 동안을 비탈길, 산길 막 해밟고 막 5,600m가 되는 이런 데를 막 12시간을 저희가 걸어왔어요. 길도 없는 무인지경. 빗길이 돼가지고 파란색 곧 오는데 진짜 미끄러지게 되면 얼굴도 다 찢어져요, 막. 이렇게 딱 날이 딱 부릉부릉 동력이 밝아오니까 그래서 태국에 메콩강 건너는 그 선까지 온 거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일행이 있잖아요. 다 무슨 전장에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찢어지고 터지고 꿰매고 막 이런 사람들 천지였던 거 와요. 막 그래가지고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나도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었던 거죠. 신발은 진짜 진흙이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한 10kg씩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바지는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진짜 이거 빨빨리 탈피하자, 탈피. 막 벗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딱 넘어가니까 거기가 바로 치앙컹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치앙컹이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분들 중에 기독교계 정말 섬김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뜨거운 인류애로 가득 찬 이런 분들께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이런 분들에게 저는 깊이 숙여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쇄와 경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편하게 여행객 삼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고 망고나무를 볼 수 있었고 생전 살면서 처음 생년 2, 30년만에 처음 보는 그 망고나무, 바나나나나무 막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 걸 막 내가 북한에서 살았더라면 진짜 뭐 백년을 살아도 천 년을 살아도 절대로 먹어보고 죽지도 못할걸. 여러분 자유란 바로인 겁니다. 수령에게 들어갈 저 망고 같은 것들을 내 입에는 생전도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두 눈을 감을 뻔했습니다. 인간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골로 갈 뻔했죠. 자 이런 삶을 살다가 오게 될 뻔한 거. 근데 그 길이 험난했다는 거죠. 그 여정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싫어요 난 못 가요 안 가겠다는 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이렇게 정말 악착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정원에 와서 어떤 걸 묻냐고 했는데 국정원에 딱 들어왔는데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싹 들어오니까 그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국정원을 말하기는 좀 너무 이거는 디테일하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제가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량은 제가 시리즈별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태국에서 있었던 일을 맞아 말씀을 드린다면요. 태국에서는 저희가 일주일을 놀았다고 했잖아요. 호텔에서 놀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분들에게서 받은 선물 박스 세트 이런 걸 가지고 나갑니다. 딱 나가가지고 어떤 거냐면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세면도구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딱 받으니까요. 세상에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벽돌과자를 받아들고도 매일 감사하다고 대가리를 조아리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야 먹어댔는데 이건요. 진짜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짜장면도 먹여주고 이러한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너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왜 그때 벽돌과자를 받아들고도 그렇게 감사했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렇게 많은 아사자들이 있을 줄 몰랐고 굶주리는 애들 저렇게 많은 줄 몰랐고 정말 이게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국가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살겠다고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국가를 탈출했다고 그걸 죽여버립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게 북한이라고요. 지금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회유를 하고 가족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요즘에 막 협박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 몸이 깡그리하는 날까지 죽더라도 내가 이 자유만큼은요. 지키다가 지켜내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국가가 국민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란 바로 이런 겁니다. 국가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바탕으로 그 모든 정책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의 개선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나가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역동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시간에 이 질문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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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